지난 17일 성주군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지역사회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간 성주군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은 2015년 의료협정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후 성주군청 직원의 의료진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.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입원 및 외래진료, 종합건강검진 시 군청 직원 가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과 세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도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, 장례식장 이용료를 10에서 20% 경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, 관광, 농산물 등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한편 김한국 군수는 이번 협약이 성주군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간 상호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성주군의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